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리나 복고바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 데니스 노블 교수의 특별 강연 줄리아 류와 함께하는 청년 인문교류 문화를 통해 인문가치를 이야기하는 청춘 콘서트와 영화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그리고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다움을 모색해보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